다음 자동 암기는 안 들리는 부분이 나오면 일시 정지하고 대본을 확인하고 다시 대본을 보지 않고 듣습니다. 대본을 안 보고 들어야 어순과 청각 이미지가 제대로 쌓이게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소리, 단어 하나하나의 소리와 문장 구조에 집중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어가 외워지고 문장 구조가 잡힐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청각 이미지와 어순이 쌓이게 됩니다. 이 12-여 일어 자는 12-여 일어 자는 다가가가 잡힐 때까지 반복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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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